외국인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다치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일터를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일부 고용주들은 자신의 동의가 있어야 이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심지어 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네팔에서 건너온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달 한 조선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. 하지만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비와 급여를 받지 못해 이직을 희망했는데 회사의 대답은 돈을 내야 직장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고용주의 허락이 있어야 일터를 옮길 수 있는 외국인 고용법을 빌미로 불법으로 돈을 요구한 겁니다.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폭행과 차별 등 부당한 처우에 따른 사업장 변경 신청은 고용주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고용주의 규칙 사유를 근로자가 직접 법적으로 밝혀내야 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본인이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주, 센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. 인권보호단체들은 외국인 고용법이 지나치게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고용허가 제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제도인과 동시에 산업구조 조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간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원은 5만여 건.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재정비하지 않은 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.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.